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의 알약입니다 이번에도 팩맨 번식에 성공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번엔 저번 이벤트랑 다르게 팩챙이 마리수가 두배입니다 한분당 두마리씩 보내드릴거고 총 10분께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며 배송비까지 전부 제가 부담입니다 완전 해제 이벤트죠 또 팩챙이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라오스 빅플레임렉 유체라에서 진의 유체를 보내드리는데 이 종은 사납고 독이 있기 때문에 유의 바라고요 당연히 진의 를 선택하시면 팩챙이 못받으시는거고 팩챙을 선택하시면 진의 를 못받으시는겁니다 둘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구요 당연히 당첨되신 분들께만 보내드리는겁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글을 공유하기로 자신의 블로그로 옮기시면 됩니다 공유하기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시면 되는데 여긴 제 블로그라서 여기 블로그 칸이 안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쯤에 블로그 표시가 있을거에요 그렇게 블로그로 공유를 해주시면 되구요 그 이후에 유튜브 알렉 채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구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그냥 인증샷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 공유글에 댓글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 스크린샷을 찍어주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 글에 자신이 공유한 공유글 링크를 댓글로 남기며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추첨 결과 발표는 9월 4일날 발표되며 추첨은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주 공정하게 추첨합니다 뭐 친하신 분이라고 주고 그런건 없어요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정하게 추첨을 하구요 혹시라도 일단은 유튜브 링크는 여기 있구요 유튜브를 통해 오신 분들은 링크가 필요 없겠지만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번에 했던 이벤트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참여하신 걸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가장 먼저 참여하신 분이 글을 보면 이렇게 제거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제 글을 공유한 다음에 댓글로 자신이 그 제 구독자다를 이렇게 인증해 주셨죠 하고 나서 이렇게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정상 참여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구요 저번 이벤트는 일단은 당첨 확률이 57% 정도 됐어요 그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완전 꿀이벤트 해자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며 일단은 이 링크는 다 음 여기 설명 칸에 넣어 놓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커버 빨리 그렇게 한번 한번